음 이제 니가 그것도 맛을 들였네 그래 먹어봐 맛있당 이거 강아지껏 많은데 파 많아 하나 줘볼까? 아 파 있고 가져간다 가져간다 가져가? 쟤 되게 순해 근데 그렇네 착하네 그래서 리오 얘기를 했구나 음 이제 니가 그것도 맛을 들였네 그래 먹어봐 맛있당아 나 갈 거잉? 너 왜 저... 왜 안 먹어? 응 응 하나 더 응 가 아니 안 먹을 거야? 몽비르고 맛있는데 안 먹나 봐 되게 맛있는데 니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얘 줄려고 사료랑 유산균도 가져왔는데 아 얘는 그런 거 안 먹네 안녕하세요 이리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맙 angle 이리와 들어가 나랑 있을 거야 강jung아 너 나랑 있을 거니? 그렇다면, 그러시다면 여기 계시든가. 조금만 더 한 번 해주세요. 아래서 내려보세요. 야, 네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야. 달려, 달려. 이제는 안 무서워? 괜찮아, 이제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막걸리 200여. 뭐 드려요? 막걸리 200여. 막걸리, 왔던 막걸리. 하천? 이거 2개? 이거 1500원씩. 네, 3천 받았어요. 아, 얘 왜 다... 아, 왜 다 타는 거야? 기름을 너무 덜 했나? 산천을 구애하시는 거죠? 아, 산천을 구애했는데 싹 다 탔네? 치욕적인데, 이거? 치욕적이야. 저기야. 이거 봐. 실패 봤는데. 다 탔어. 맛있겠네. 맛있겠는데. 너 일단 먹어봐. 크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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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축이 인데? 우와. 그것도 다. 그 저거는 괜찮아, 간은? 네, 괜찮아요. 맛은 있는데 오늘 내가 지금. 아~~ 내가 이거 이거. 안태하는 거.. 8600여. 많이 참 못 채워야겠는데. 흥 흥 흥 흥 흥 흥 흥 운동 너도 좀 운동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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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갑자기 뭐야? 어디 가나지 갑자기? 어째쩍쩍쩍쩍쩍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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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또 좋아 너 이거 해봐 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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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이거 좀 고급스럽게 좀 배워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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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꼬리 말고 손 꼬리 말고 손 아이고 입 말고 손 아니 좀 고급 고급 스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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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 악수 어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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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잘했다 손 이쪽 손 아이고 아이고 그냥 좋은 거야 아이고 하이스키 해줘 하울 하임 위 우와 얘 약간 자기 생각.. 어 이거 봐! 우와 얘 약간 자기 생각.. 어 이거 봐! 얘 봐 얘! 기분 좋대 이야.. 너무 쪽발 아니냐? 너? 야.. 농도 감았어? 정말 모든 걸 내줬다 마사지 한 번은? 우린 어둠 속에 숨어 길을 나섰지 와 오나! 안개 이쁘네! 이 시간까지 안개가 이렇게 안녕 오시오 가다 보면 오른쪽에 나무.. 나무가 많대 응 그렇겠지? 못 공부니까? 나무를 많이 쌓아놨대 그렇지 가자! 아 그러네 싸우면 안돼 싸우지 말그래 비켜가네 비켜가네 어휴 아니 너 알고 보면 되게 요란하기만 하지 너 요란하기만 하지? 너 그거 같아 안일권 어? 어? 1권이며 이거 있잖아 요거 이런 거 이러다가 그냥 가고 한번 앵 한번 하고 한번 에잉을 하고 자 여기야? 아 여기네 나무 나무가 많네 나무가 많다고 하는 게 사장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구나 어 야 너 깜짝이야 우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오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와 이런 거 만드..우와 요 아아 어머 여기 뚜껑 손잡이 이게 물고기네 여기 산천어여서 다 물고기 산천어에서 물고기 다 물고기네 비슷해 비슷해 와 나무 굉장히 크네 와 이거 한 판짜리 와 와 이런 나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 20년 된 아 20년이야? 네 우리 나무 만진지 거의 40년째예요 40년? 와 그러면 그만 가지고 계셔도 되겠다 내가 가지고 갈게요 갈 때 누구 차에 못 신어 사람 부를게요 사람 부를게요 사람 부를게요 아니 저거 왜 20년 동안 냅돼요? 저거 한 판짜리가 용대에 맞는 게 딱 걸리면 이런 큰 판이 있겠죠 지금 20년 동안 안 걸렸으면 나한테 줄게 안 걸린 거 아니야? 우리한테 걸린 거 같은데 안 주려고 그러지마 우리한테 걸린 거 같은데 테이블 만들 거예요 테이블 이런 거는 식탁용 식탁 이게 한 판이니까 완전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지 내가 저녁에 여기 와서 술 먹으라고 여긴 진짜 너무 닛다 이 테이블 치즈 우리 도마 하나 볼 거 있나 그렇게? 도마 도마로 쓸 거 여기서 쓰다가 가져가려고요 진짜 뭐 주방용으로 쓸 건지 진짜 주방용으로 아니면 빵도마로 쓸 건지 되게 중요해요 완전 주방용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 해 줄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네 시간 되시면 차 와 드릴까요? 네 잘 마시겠습니다 작가님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10년 10년? 다른 데 사시다가 수지에서 작업하다가 슬로우 동네 형님들 매일 뭐 한 일주일이 멀다 와서 아 여기 여기 어디 딱 저기 있네 상상 아 θ 가 여긴 도마 집중 넌 도마 아 아 네 CHAN 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